네 안녕하십니까 오빠의 레미콘 입니다 지금은 방통 왔네요 몰탈 치러 왔습니다 방통에 요거는 방통 요거는 시멘트 물 모래 미장같은거 하는겁니다 미장 요거는 대부분 기사들이 싫어합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리고 또 차에 많이 튀어요 튀어가지고 좀 깊이 하는 겁니다 탕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가까운 거리만 몰라도 대부분 좀 깊이 하는거죠 편한거 하나는 그냥 요렇게 레버를 저희가 잡지 않기 때문에 좀 편하다는거 겨울에도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쉴 수 있습니다 몰탈 칠 동안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